KBPS 오늘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의원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아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미흡한 초동 조치 등의 문제점이 불거진 것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업무를 시로 이첩하는 내용입니다. 또 관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 전문가 등을 필수로 포함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은 남양주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영장례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김진희 의원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백선하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